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다섯 곡지 정도는 선거 문제에 할애를 했습니다. 이 투표율이 100%를 넘어서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90%대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이 100%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선거하기 이전에 확정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지 않습니까 이제 확정선거인 명부는 전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일투표자 관내 사전투표자 관외 사전투표자 심지어는 표가 얼마 되지 않는 제외국민투표 투표자 그리고 거소순상투표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총유권자 수죠. 이제 분모를 총유권자라 하고 분자를 투표자 투표자라는 이야기는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무효표가 되는 것도 다 투표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있었는데 투표 참가한 사람이 100명이면 투표율이 100%가 되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에는 100명이 있었는데 투표한 사람이 투표자 수가 120명이면 12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데 투표율 100%를 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네요. 그러니까 참 그 이야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투표자 수를 총유권자 수로 나눈 투표율이 100%를 돌파한 것이 그게 이제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투표율이 100%를 넘어선다. 공상당 투표는 100%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90%, 100%, 103%, 112% 이렇게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문제를 오늘 다루기로 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도 다뤘지만 비례대표 투표율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표가 130만 표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126만 표의 어마어마한 무효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효표 통상 투표자 수의 1% 내외 이게 이제 평상에 있게 무효표 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2000만 정도가 투표에 참가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많아야 한 20만 표 정도의 무효표가 나오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130만 6천 표의 무효표가 나오고 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126만 표의 무효표가 나온 것은 그건 대개 4에서 한 5% 정도의 무효표가 나왔기 때문에 예외적인 그런 아주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죠.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표율이 100%를 넘는 곳도 여러 곳이고 100%에 진입한 곳도 여러 곳이고 투표율이 공상당 투표도 아닌데 90% 80%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90% 80% 넘는 곳도 부지구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과정 일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만졌고 득표수를 만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투표자 수가 부풀려지게 되고 투표자 수가 부풀려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선거 인수가 부풀려지게 되는 거죠. 선거 인수 이꼴은 정당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니까 그래서 참 이런 선거 데이터를 제가 웬만하면 어느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이제 내가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4월 10일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범인을 체포하는 걸 제외하고는 한국의 공직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선거 사기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이자 오메가 전부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것을 다 이렇게 밝히는 그런 노력에 힘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확정 선거 인수 이 문제의 중요성은 제가 그렇게 이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이 시골촌부님의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확정된 국내 선거 인수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이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 늦게 이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도 이제 좀 더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아주 손에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정통한 전문가께서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그 기사 제목을 보면서 아니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은 그래도 제법 되는데 아니 선거를 이대로 두면 나라가 확실히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은 뭐 가뭄에 콩나귀가 아니고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참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뭐 선거를 전부 다 만진 거 아닙니까 선거를 선거 데이터를 전부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게 뭐 그냥 숫자로 다 드러나 가지고 제야 h님이나 또 제야 전문가나 또 제야 k님이나 또 시골촌부나 이런 분들의 아주 이렇게 집중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상태지 않습니까 오늘도 대통령이 일부 당선인들 초청해서 아마 만찬을 가지신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 또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뭐 전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뭉개고 가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되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뭐 그런에도 불구하고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ai 인프라 플랫폼이라는 그런 내용하고 특히 이제 세계 스픽 3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1등 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여러분들 연차 개발자 대회가 5월 16일 날 있었네요. 한국에서 개최가 됐는데 한국 대회죠. 한 2만 명 이상 정도가 참여한 걸 보니까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요. 그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기조연설이라든지 체부연설자들의 내용에서 ai 그런 발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함께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